너도 다 못한다, 나. 아니야. 나 어떡하면 좋아. 나 어떡하면 좋을까요, 엄마. 나 옥탑방 이사할 수 있게 됐어요. 같이 구해줄 거죠, 명아 친구? 감히 모든 메뉴에 제조법이 다 있습니다. 그야말로 보물이죠, 그건. 이제 제가 고모부한테 걸림돌이 되는 겁니까? 선생님 얘기에 대한 제 대답 드릴게요. 네? 소송이요? 이 집도 본점도 다 날라간다.